우리 저녁에 뭐 먹을까? 스테이크 어때? 아무거나 김치찌개? 아무거나 스파게티? 아무거나 그냥 과일 먹을까? 설빼하니까 아무거나 대체 먹고 싶은 게 뭐야? 아무거나 나 예쁜 척하면 재수없지 근데 나도 진짜 곤란하다 나는 예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나 여자 칠 수 있다 그거를 남들이 막 이쁜 척하는 거라고 보니까 애라도 힘들어 아 스테이크 강렘이 안 주면 옷 더럽게 한다? 넌 진짜 나쁜 아이구나 오빠 키도 작으면서 한 번 쓰지 마! 키도 작으면서요 장난 아니 이쁘면 다녀? 나 나 이뻐도 다야 그래 다이라 영기 엄마가 척밭에서 고구마 허벅 호박 고구마요 그래 아니 호박 고구마요?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